뽀동이 왜 왔어? 이쁘면 다야? 뽀동이 캔넬 들어가 캔넬 들어가 엎드려 기다려 뽀동아 나와 홀동아 소음 고기 소음 소음 깔묵 좀 해 요게 지금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 있고 뒤에는 통풍이 잘되게 되어있는거에요 위에도 가져주실 수 있습니다 짠 이리 올라가 아이고 귀여워 올라왔어? 아이고 예뻐 이쪽 앞에 쳐다봐 보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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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귀여워라 왜이렇게 귀엽냐 보송아 왜이렇게 귀여워 이리 올라와 하이파이브 아이고 하이앗 하이파이브 여기다 자리가 귀엽 수가 있습니다 아냐 기다려 기다려 우송아 손 이쪽 손 우송아 아이고 귀여워라 나오고 싶어? 잠깐만 거기 있어봐 엄마가 다시 볼게 꼭 손을 그렇게 해야겠어? 우성아 이거 열 수도 있어 아예 이렇게 열어도 돼 아니야 우성아 뭐해? 우성아 뭐해? 우성아 뭐해? 귀여워 우성아 왜 그렇게 귀여워? 짖는 거 아니야 우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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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냐 우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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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